워러뷰트 워러뷰트 저는 미쿠아즈의 잔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희가 집을 떠난 지 4일째 되는 날이에요 저희가 화요일날 떠나서 화,수,목,금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 열로스톤에는 지금 3일째 있고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전에 텐트를 정리해야 돼요 텐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텐트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차가 여기 있는데 와 지금 3일 동안 여행 다니고 그러느라 3일이 아니지 4일 동안 지금 차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애들은 지금 강가에 놀러 갔고요 저는 지금 텐트 다 정리하고 짐을 다시 정리해서 차에다 넣어야 됩니다 옐로스톤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신기한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지친다 그러나 좀 이렇게 체력 소모가 좀 많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운전을 많이 하니까 체력 소모가 좀 많긴 많더라고요 또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게 되면은 한 14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약간 걱정이 되긴 되지만 가는 김에 볼 것 한 두 군데 정도 더 들려서 보고 아마 집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우선 여기 정리를 할게요 제 모습은 와 드디어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와 한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허블나게 짐을 쌍가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던 거 텐트 다 개서 넣어놨고요 에어배드랑 군용 침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개구 침낭 넣었는데 너무 힘드네 와 어쨌든 신나게 애들 놀고 있을 때 저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슬슬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아직 안 오네요 으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러면 이제 애들이랑 와이프 오면 또 요셈미티를 또 옐로우스톤을 한바퀴 돌고 집을 이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